인류가 허용하지 않은 마음, 아픈 마음 그것 때문에 인류가 가난과 기아와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다 싫어하는 거야 허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극성을 물여요 허용해달라고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나쁘다고 분별심으로 그게 미움이에요 허용해야 돼 자유가 있어요 인간은 나 혼자서 못 살 정도로 그대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존재가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아 난 소중한 존재가 있다 손 들어봐요 그대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있다 손 못 드는 분은 저 불행한데 정말 손 내리세요 자 집착을 얘기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이제 마음고부가 되면 영채님을 만나고 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나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다 나니까 그치? 집착할 필요도 없지만 또 다 필요가 없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다 나니까 그걸 마음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야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 만물이 다 나고 동시에 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 내가 아니고 다 내 소유지만 내 소유가 아니고 그걸 알려면 대상에 대한 어떤 감정이든 다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 자체를 다 허용해야 돼 다 허용하는 게 사랑이야 여러분은 미움의 반대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미움의 반대가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애고의 집착이라고 해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진짜 사랑은 뭐예요? 허용하는 거야 신의 사랑이지 영채님의 사랑 모든 걸 허용해 영채님은 다 허용해요 사는 것도 허용하지만 죽는 것도 허용하고요 그래서 영채님이 사랑이 크시니까 애고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자살하려고 할 때 인간의 집착이 있는 신이면 어떻게 하겠어? 이 새끼야 죽지마 나쁜 거예요 이렇게 붙잡혀지지요 안 붙잡잖아 자동차에 빡쳐서 죽든 절벽에 뛰어내리든 자살하든 타살하든 내비두잖아 그 또한 사랑이니까 허용해요 살리고 싶은 마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도 허용하고 어떤 마음이든 다 허용해 우울한 마음도 허용하고 행복한 마음도 허용하고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행복에만 집착하고 불행은 나쁘다고 그러고 즐거운 마음에 집착하고 우울함은 나쁘다고 하고 그럴 때 사람이 아닌 거야 허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울함을 모르는 사람이 즐거움을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 왜? 우울증에 걸리는 줄 알아요? 우울증이 좋아서가 아니야 우울증이 싫어 우울한 마음 올라오면 자꾸 버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정해달라고 계속 올라와 우울한 나가 근데 우울한 너는 내가 아니지 계속 버려 계속 올라와 나중에는 한 거 할 수가 없어 늘 우울한 마음을 마음 속에 갇혀 살아 왜? 인정을 안 해주거든 이 마음이 나쁘다고 계속 분별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태 여러분이 어떨 때 보면 이런 아기들이 있어 늘 두려워 대인공포증 두려움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벌벌 떠는 나 약자인 나는 싫은 거야 나쁘다고 생각해 열등하다고 생각해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계속 버려 계속 계속 버리니까 계속 올라와 그러니까 늘 싸우고 있어 올라오면 버리고 올라오면 버리고 올라오면 버리고 올라오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늘 그게 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그 아기들이 잘 모르고 나보고 그래 두려움을 늘 느끼니까 해라님 나는 두려움을 인정했어 어떻게 인정해 왜? 계속 느끼고 있으니까 계속 느낀다는 건 뭐예요 계속 버리고 있다는 거야 두려움에 대한 분별심 때문에 허용을 안 해주는 거죠 그 마음을 두려워하는 나는 열등하고 약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해라 엄마가 이렇게 춤출 때 무릎 꿀리자고 하잖아 무릎 꿇어 이러면 무릎 안 꿇으려고 하는 아기들 너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야 굴욕적으로 느끼는 거야 두려움을 인정을 하고 딱 꿇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못 꿇는 거야 반항하는 거지 두려움을 인정 안 하는 아기들은 어디 가나 반항하고 굽히지를 못해요 어디 가나 미움을 받아 마음을 인정 못한 만큼 미움받죠 죽이고 싶은 마음 가끔 올라오지 여러분 기본이죠 사랑이 큰 사람은 미움도 커 똑같이 살리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커요 제가 처음에 종교에 입문하게 된 게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낮에는 괜찮다 그러다 밤만 되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어둡고 불을 닦으면 여기서부터 전현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얼마나 내가 무서웠겠어 우리 엄마를 죽이고 싶은 거야 죽여야지 이렇게 올라와요 내 속에 악마가 있는 거지 그래갖고 교회 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내가 악마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진 게 뭐냐면 교회 학교에 그 꼬맹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귀엽고 아주 아주 귀여운 아기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나는 저런 아기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모르고 너무 밝고 이런 애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걔한테 아우 넌 좋겠다 너는 누구 미워할 줄도 모르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모르지 이렇게 물었어요 초등학교 그랬더니 언니 나도 죽이고 싶어 그래서 누구를 엄마를 이러더라고 근데 걔는 그거를 허용하는 거야 그걸 이렇게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이뤄지진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죽이고 싶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래서 진짜? 어떨 때? 아침에 막 깨워 엉덩이를 때려 그럴 때 죽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나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도 무섭거나 끔찍하거나 이상한 애로 보이지가 않고 그때 좀 많이 깨졌어요 아 누구나 그렇지 말을 안 할 뿐이지 친구들도 엄마랑 싸워보면 엄마 죽이고 싶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죽이고 싶지 그치? 근데 그 죽이고 싶다는 게 꼭 진짜 죽이고 싶다는 게 아니야 왜? 죽이고 싶은 마음의 배경으로 뭐가 있죠? 사랑하는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아무리 엄마를 죽이고 싶지만 엄마가 진짜 죽을 지경 되면 어때요? 살리고 싶지 막 고쳐주고 싶고 엄마를 막 미워하다가도 엄마가 위험에 처하면 구해주고 싶고 똑같잖아 자식이 막 꼬박꼬박 말대도 파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싶다고 정말로 어떨 때는 엄마들 그래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근데 요새는 죽이고 싶은 4살이래 얼마나 애들이 조숙한지 말을 안 들으니까 그치만 그게 마음일 뿐이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지 이 대상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사랑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오려면 그것만 있는 줄 알아 많이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많이 죽이고 싶고 많이 많이 살리고 싶고 많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많이 버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을수록 그 애증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길 지나가는 사람을 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미워하겠어 그치?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걸 무서워하는 게 그 마음밖에 없는 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은 나쁘다고 자꾸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해 나쁜 마음이 없는데 왜 나쁜 마음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한 사람은 그걸 써요 써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죽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독사가 내 자식을 물으려고 그래 죽이고 싶은 마음은 나쁘니까 독사 안 죽입니까? 죽여줘야 내 자식을 구하잖아 외국에서 쳐들어왔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근데 죽이는 건 나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옛날에 일본에서 외군들이 왔을 때 의병 일으켜서 막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지키려고 나라 지키려고 살리고 싶어서 막 나라를 미워하고 해일 조사? 미워? 막 이러다가도 외국하고 싸움 붙으면 어때요? 다 총 들고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 민족이야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큰 거야 죽이고 싶은 마음이 크면 왜 죽이고 싶어요? 아파서 왜 죽이고 싶어? 아파서 사랑만 받고 싶은데 사랑 못 받는 내가 아프니까 죽이고 싶고 우리 엄마가 나를 무조건 잘해주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내 기대만큼 사랑 안 해주니까 죽이고 싶고 우리 엄마가 아픈데 저 아픈 꼴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싶으니까 죽이고 싶고 엄청 살리고 싶은데 엄청 죽이고 싶어 두 개가 동시에 올라와요 저희 엄마가 평생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죽이고 싶어 막 살리고 싶은데 내 뜻대로 그걸 못하면 그래 빨리 죽은 게 낫지 막 이렇게 올라와요 너무 아픈 거야 보고 있으면 그 괴로워하는 게 죽이는 것도 사랑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은 죽을 자유도 안 준다? 죽이는 거 나쁘다고? 아유 지 목숨 지가 끊겠다는데 자유를 안 줘 그래서 안락사 제도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라 내가 예전에 저희 아빠가 간암 말기 간암이 되게 아픈 병이에요 어느 정도 아픈 줄 알아요? 그냥 진통제를 깨물어 먹어 수시발을 그냥 막 아득아득 그리고 몰핀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도 몇 분은 안 가 또 아프다고 난리를 쳐 그렇게 아프면서 고통 느끼려고 생존하나? 정말 죽고 싶지? 근데 죽는 게 금지되어 있어 그래서 예전 지난번 예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나왔더라 너무 아파하는 부인을 보다 못해 남편이 그냥 인공호흡인가 뭘 뽑았어 너무 아프니까 수면제 룰나 하여튼 죽였어요 그리고 자수했어 아 저벌하면 안 돼 그거 보는 게 너무 아파서 진짜 죽이고 싶지? 죽여서 편하게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어느 부분은 그래서 내 마음이 올라올 때 참는 놈도 죽이는 살기인 거예요 이 마음을 너무 아파서 인정을 못해서 계속 참고 그 나를 죽이고 싶은 살기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툭하면 나 죽이고 싶은 아기들 있지 어? 뭐 조금만 시험 점수 잘못 놔도 나 죽이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나쁜 마음이라고 그건 살인마의 마음이라고 나쁘다고 그래서 그거 인정 안 하니까 그게 계속 올라오면 그래도 남을 죽이는 건 나쁘지만 나를 죽이는 건 괜찮은 것 같아 관대해 자살은 관대해 사실은 자살이 더 무서운 거야 왜? 남을 죽이는 건 특정 한 사람만 죽이지만 나를 죽이는 건 온 세상을 죽이는 거지 내가 보는 모든 걸 없애버리는 거지 온 세상을 다 폭파시키고 싶고 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을 죽일 수 없잖아 자기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대신 날 죽여버리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살기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지 스위스 같은 데는 안락사를 허용하잖아 거기까지 가서 아름다운 죽음을 차라리 맞이하겠다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물어 뜯으면서 안 죽겠다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일어나기가 있어 자기 엄마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그런대 아프니까 10년째 아팠대 그래서 인공호흡이 꼬꼬한데 죽고 싶다고 하면 자기 너무 무섭대 엄마가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아픈데 누굴 위해서? 자기가 두려운 거야 혼자 되는 게 나를 지켜줄 엄마 너의 이기심이지 네가 엄청 효녀같지 네가 근데 가만히 봐봐 엄마가 저렇게 고통스럽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리 아파도 엄마가 30년 40년 계속 살았으면 누굴 위해서? 엄마도 좀 편히 쉬고 싶어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휴식인데 너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살고 고통은 엄마의 고통은 생각 안 해? 아픔은? 죽고 싶은 마음을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고 하면서 쉬고 싶을 때는 쉬어야 되는 거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마음은 영원해요 죽어도 그 아픈 마음은 영원해 육신의 이 몸뚱아리의 고통만 멈출 뿐이지 근데 이거 허용을 안 해 마음의 존재를 인정 안 하니까 그 죽이고 싶은 살기에 대해서 분별심이 심하니까 예전에 한번 인터넷에 어떤 여자아기 시인아기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8살인가 9살짜리가 시를 냈어 근데 그 시에 이런 기절 정확하진 않아요 이런 기절이었어 엄마를 칼로 확 찔러 죽이고 싶다 엄마가 학원 가랜다 우리 엄마 눈가리를 뽑고 싶다 대가리를 당당당 자르고 싶다 막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아침마다 나를 괴롭히면서 깨운다 학교 가랜다 뭐 막 계속 이렇게 적은 거야 너무나 솔직한 마음을 적은 거잖아 애기는 그리고 그걸 세상에 책으로 냈을 때는 그냥 자기의 죽이고 싶은 마음을 그냥 표현한 거거든 어른들이 이야기를 상처 주더라고요 그 책을 나오게 하지 마라 애들이 읽으면 안 된다 죽이고 싶은 마음 아니 저 부모를 죽이고 싶은 저 마음이 패류는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어른들이 그 아기가 부모를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냐고 부모를 살리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큰 거야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 그냥 아기일 뿐이야 그 순간순간에 올라오는 마음을 그냥 인정하고 쓴 건데 그 집에도 막 그게 막 비난과 막 해서 그 시집을 걔가 낸 시집을 그냥 절판했다나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자식이 그걸 읽고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올리는 게 두려워서 자기 자식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의 마음이 두려운 걸 알아야지 즉 자기 자식의 마음뿐이 아니라 그 아이를 막 뭐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가 보여주는 그 마음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샥 보여줄 때 무서운 거야 어른들은 마음이 꾀재재해서 그래 마음이 꾀재재해서 인정을 못해서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인정하면 그 마음과 죽이고 싶은 마음과 하나는 하나 된 마음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는 건데 이 아기는 내가 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건 자기 살리고 싶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 분별심으로 갇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 못하는 아기는 살리고 싶은 자기 마음도 인정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 인정하려면 니까지 깨 이렇게 올라오지 수치 주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살리고 싶은 마음도 인정이 되고 살리고 싶은 마음 인정해야 죽이고 싶은 마음 인정이 되는 거야 그걸 다 허용해야 되는데 살리고 싶은 마음에만 집착하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너무나 인정받았어 이 세상에서 살리고 싶은 마음은 다 난 널 살리고 싶어 다 허용하지 그렇지 근데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난 널 죽이고 싶어 하면 여러분 허용해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러지 그렇지 그 마음을 허용 안 받아 허용받지 못한 마음이 인류를 괴롭히는 거야 인류가 허용 못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뭘 일으켜 코로나를 만들고 전쟁의 위협을 만들고 공포를 만들고 죽고 싶다는 마음도 허용이 안 되죠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나 진짜 꼭 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은 편안한데 죽고 싶어 그러면 어때 여러분 되게 괴롭지 그렇지 무섭고 죽고 싶은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무섭다고 생각해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이 무서운 거야 어떤 사람이든 와서 죽이고 싶어 하면 다 살기 올라거나 두려워 올라오잖아 어떤 사람이든 와서 죽고 싶어 하면 다 무섭잖아 그 마음을 허용을 안 하는 거야 그 마음을 허용 안 하니까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인류가 허용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가난의 아픔 좋아? 거지 가난은 가난이 싫지 그렇지 그 마음을 허용 안 해 나 부자예요 나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데 풍요로운 마음은 나 거지예요 다 빼앗겼어요 하면 거부감 들어 그 마음을 허용하기 싫어 여러분 그래서 인류에게 고통으로 자리한 거야 가난의 아픔 빈곤한 국가가 있고 아프리카 굶어죽는 그들이 우리가 인정 못한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인류가 허용하지 않은 마음 아픈 마음 그것 때문에 인류가 가난과 기아와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다 싫어하는 거야 허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이게 극성을 부려 허용해달라고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나쁘다고 분별심으로 그게 미움이에요 허용해야 돼 자유가 있어 인간은 악마가 될 자유도 있고 천사가 될 자유가 있어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야 악마도 되고 천사도 되고 나한테 허용한 거야 내가 악마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는 인간으로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고 살리고 싶은 마음을 똑같이 허용하는 거야 어떤 마음이든 다 인정한 그럴 때 고통이 없는 거야 고통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이 마음을 허용 안 해서 날마다 마음과 싸우고 있는 데서 고통이 오는 거지 여러분이 뭐 돈이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근데 왜 고통당해 높은데 출세한 사람은 왜 고통당해 자기 마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허용 안 하니까 허용 안 하면 그 마음이 계속 와서 괴로움을 일으키거든 자 근데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고 절대 안 보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은 그걸 모르네 그 악마를 딱 인정했을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거기서 카리스마 살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용감함이 나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던질 수도 있고 적장을 한 칼에 밸 수도 있는 거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근데 그게 가해자 마음이라고 하죠 장수의 마음이고 카리스마인데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때요 꾀죄죄지지 졸장부의 마음이지 허용해야 돼 그 마음을 허용하면 그 마음을 쓰게 돼요 쓴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허용 못하면 어떻게 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계속 참았어 허용 안 하고 수치 주고 나쁘다고 그러면 안 쓸 때 막 써요 마음을 안 쓸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끄달려고 한다 이거야 그 마음을 허용 안 하니까 그 에너지가 너무 세서 어느 날 친구랑 소주 먹다가 말다툼 하다 칼로 찔러 죽였어 이게 그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바람피웠다고 했더니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막 쳐때렸어 길바닥에서 이게 그 마음이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보다 하도 참고 인정을 안 해줘서 이게 올라오면 이 에너지가 세갖고 그냥 딸려가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용서도 해도 될 것 같다가 그래 그러다 막상 이제 전쟁이 나고 막 진짜 그 마음을 써야 될 때는 못 쓰지 바보처럼 마음을 인정 안 하면 자기 의도랑 다르게 되는 거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면 정말 죽일까 봐 인정을 못하는데 거꾸로 해요 아무 때나 죽이게 돼 그 마음이 에너지가 세서 딸려가게 돼 성추행이나 성폭행범의 마음 저 여자를 이렇게 갖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인정 안 하고 그 마음이 두렵다고 인정 안 하고 나는 성추행범 아니야 난 성폭행범 아니야 하고 다 버리나기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버리면 또 올라오고 버리면 또 올라오고 점점 세지죠 여러분도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반항심이 세지잖아 그치 똑같은 마음도 허용을 안 해준 마음은 점점 세져요 에너지가 나중에는 그 마음이 너무 세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아기 그러더라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여자가 옆에 앉으면 정신 차려보면 손이 가있대 허벅지에 그래서 참평 정신 차려보면 이게 뭐야 그 에너지가 올라오면 제정신 수치가 뇌를 탁 치면서 왜 그랬는지 사람 죽여놓고 가끔 그러잖아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올라와서 나를 장악한 거야 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을 보지 못한 아기는 자기를 죽이게 되죠 자살하게 되고 그 마음에 그냥 딸려가서 쓰는 아기는 남을 죽이게 되고 성추행군 성폭행범도 마찬가지야 여자 마음속에도 뭐가 있죠? 꽃뱀이 있어요 다 꽃뱀이 없는 것 같아? 아주 잘생기고 부자야 그럼 여자분들 저걸 어떻게 섹시를 해서 다리를 걸어 너머뜨려서 꽃뱀의 마음이지 뭐야 꽃뱀은 따로 있어?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줘 나쁘다고 그럼 어떻게 돼? 꽃뱀 되는 거야 그 마음 올라왔을 때 딸려가버려 그 짓을 하는 거야 수치스럽고 두렵지만 나는 꽃뱀 마음이 있지 이 마음이 나야 하고 인정을 해주면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인정을 하니까 그게 에너지가 그렇게 세지 않아 딸려가지 않아요 허용해 주니까 그리고 꽃뱀 짓을 해도 귀엽게 하지 나 널 꼬시고 싶어 너 돈 많으니까 다 뺏어야지 이렇게 얘기해 봐 그 남자가 귀엽다고 그러지 넌 꽃뱀이구나 이러지 않지 꽃뱀은 여러분 봐 아니 정확하지 꽃뱀은 전혀 마음만 봐요 돈 따윈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꽃뱀을 인정한 여자는 대놓고 써 예전에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거 하죠 내가 앉자마자 연봉을 물었고 연봉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물을 먹다가 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왜 못해요? 연봉 없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물어봐요? 왜 못 물어봐요? 나 돈 중요한데 나 돈 못 버는 남자 싫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때부터 뭔가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야 아닌 척하고 여자들은 저는 성격만 봐요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성격만 어떻게 보나?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사는데 그렇잖아 근데 내가 직설적으로 연봉 묻고 그 다음부터 비싼 거 먹어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막 먹고 하니까 그걸 대놓고 할 땐 귀여움이가 돼 애기들이 그렇잖아 애기들이 옛날에 옛날에 그 신문 기사에 뭐가 나왔냐 그 소련 구 러시아의 어떤 여자가 19살 먹은 여자가 80먹은 노인애한테 시집을 갔다 시집을 갔다가 열흘 만에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로 몇천억을 받은 거야 엄청난 부자였던 거야 근데 제 동생이 그 기사를 보다 말고 아빠 나도 19살에 시집할 거야 저기 몇천억 부자한테 가서 돈 뺏어서 갖다 줄게 그랬다가 그게 애기 마음이잖아 꽃뱀이 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라도 해서 엄마 아빠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 그랬다 쳐맞았지 이게 미쳤다 이러면서 어른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꾸질꾸질해 어떤 마음이든 순수한 거예요 꽃뱀도 순수한 거야 갖고 싶잖아 솔직합시다 여자분들 잘생기면 좋잖아 그렇지 거기다 돈까지만 하면 더 좋잖아 거기다 나한테 돈을 잘 주면 더 좋잖아 그렇잖아 솔직해봐 원하는 걸 왜 숨겨 남자분들 솔직해집시다 우리 성추행 성폭행 다 있어 이쁜 여자보면 만지고 싶잖아 아니야 뭘 아닌 척해 뭐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보면 그대들이 돌이야? 그렇잖아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가능한 허용하면 섹스도 하고 싶고 맞잖아 그걸 왜 아닌 척해 이렇게 있으면 정말 왜 그래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인정 안 하니까 나중에 성폭행 성추행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마음을 그냥 인정하면 마음은 아기가 되는 거예요 혜리 엄마는 인정한 사람이거든 혜리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재밌잖아 그치? 어디 저 수치스럽고 저 꽃뱀 저거 막 이런 마음 안 들잖아 그치? 엄마가 화가로 등단해서 어제도 12시까지 그림 그렸어요 혼자 등단했어 어제 3회차를 그렸어 3회차야 어제 그렸는데 어제 내가 그림 제목 중에 나는 악마를 보았다 그 악마 마음이 그냥 확 들어가 있어 그래야 되잖아 그렇잖아 공주가 되고 싶은 여자 마음 그럼 공주가 확 들어가 마음을 선명하게 인정해서 공부된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가 막 그런 거를 다 수치주고 하고 악마는 수치스러워 그럼 악마가 안 나와 악마가 되려다가 착하게 된 이상한 존재가 나오지 착한 척하는 악마 뭐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냐고 선명해야 매력이 있잖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게 열등이야 악마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천사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 천사가 이렇게 되려다가 아우 천사까지 못 가니 약간 나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모든 예술은 다 마음인 거야 춤을 출 때도 그걸 확실하게 아픔을 인정하고 슬픔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악마도 보여주고 천사 멋있는 작품이야 영화도 그렇고 그림도 모든 게 예술은 그거야 자기 마음을 선명하게 인정할수록 삶도 멋있고 아린다운 거야 여러분이 해롱말 왜 좋아해요? 분명하니까 시원하게 얘기해 주잖아 싫은 걸 아 글쎄 이러면서 좋아 이러거나 좋은 걸 괜찮아 뭐 이러지 않잖아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선명하니까 시원하잖아 개답답하게 만들어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아기들은 죽이고 싶은데 오물쭈물하면서 사랑합니다 뭐 이따 헛소리하고 있고 딱 쳐다보고 이래야 되지 죽이고 싶어 딱 이래야 되지 그래서 차라리 나는 나한테 확실하게 반응하는 아기가 더 나아요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선명하잖아 그렇지? 아닌 척하는 그게 누구요? 가식 떨고 착한 척하는 아기들 전부 다 찌질한 열등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 인정 안 하는 아기들 인간 속에 없는 마음이 어디 있어? 여자 속에 꽃뱀 없어? 창녀 없어? 섹스하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마다 다 창녀 마음인데 아닌 사람 있냐고 무슨 창녀가 무슨 여러분은 자꾸 육체로 생각해 창녀 마음 인정하면 내가 창녀가 된다 마음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마음의 세상에서는 여러분 다 될 수가 있어 낮에는 요조 숙녀했다 밤에 창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약한 여자 됐다가 센 여자 될 수도 있고 꽃뱀이 될 수도 있고 공주가 될 수도 있고 여왕이 될 수도 있고 지 마음이여 지 마음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그거를 현실적으로 육체와 동일시에서 계속 공주만 하고 계속 공주만 하면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 이렇게 쉭 바뀌어야 돼요 애기 키울 때는 한여를 해줘야지 엄마 같은 한여가 어디 있냐 처녀 때는 다 공주하잖아 그렇지? 공주 어머 입도 짧고 남자아기들이 다 스티커 썰어지면 어머 이렇게 두 개 먹고 근데 시집 가봐 그 다음에 떨어지 란닝구 입고 막 밥을 열무김치에 비벼고 막 퍼놓고 너무 아름다워 그게 근데 허용을 못해 수치스럽다고 그걸 그게 엄마의 삶이야 우악스러운 깡패처럼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 완전한 한여예요 똥끼저귀 다 갈고 그것도 아름다워 한여의 삶이 그런 걸 허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 그때그때 어떻게 공주만 하고 또는 어떻게 한여집만 하고 살고 재미가 없어 마음을 모르면 늘 똑같아서 그 마음을 그냥 완전하게 확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여 써줄 때도 수치스러워서 난 한여같은 여자 한여하면 안 돼 사랑하면 한여 아니라 뭐를 못해 다 하지 그렇지 않아? 창녀 같은 마음 써줄 때 확 써줘야 되는데 수치스러워서 아우 창녀는 나쁜 거야 아우 심지어는 남편한테도 아우 이렇게 밝히는 나를 듣기 밝히면 더 좋지 남자들은 그걸 갖다가 막 자기 마음을 막 감추면서 아우 나 싫어요 막 이렇게 속을 구욱 즐기지도 못하고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괴롭기만 해 맨날 감추고 선명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도 선명하게 인정하면 멋있어요 거기서 살기가 나오고 카리스마가 나오거든 검객의 그 눈에서 나오는 살기 어제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 어떤 아기가 일본에 산 아기인데 무산데 뭐 최배달인가 그 아기 사진을 보여준다 아우 멋있더만 이 기가 나와 이게 슉 죽이고 싶은 그 정도는 대야 남자지 검투사가 쫙 나오더만 어우 뿔을 갖다가 손으로 확 치니까 그게 육체의 힘뿐이 아닌 거야 기야 기 에너지 슉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기로 그런 육체의 힘 쓰는 대로 연말을 하면 그 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지 마음 공부가 되면 그 길을 자기가 집중하는 곳에 쓸 수가 있어 헤런마는 요새 그림에 쓰고 있어 여러분 그 살기 인정시키는 데 쓰고 있고 공부시키는 데 쓰고 있고 그 아기는 보니까 도인인데 사람을 제압하고 힘쓰는 데 쓰고 있더만 그래서 어떤 그런 살기 그냥 마구잡이 살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도인의 기상이 나와요 자기 살기를 인정하면 도인의 기상이 나오고 그 살기를 인정 안 하면 정말 막 그 수치스러운 그 살인범의 파동이 나오는 거야 어떤 마음도 인정할 때 선명하고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인정 안 할 때 그냥 그게 지저분하고 자파동이 나오고 하나도 힘이 없어 그래서 헤런마의 그림에서 왜 힘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렸거든 그래서 그 마음에 아픔을 알아 왜 아파? 버림받았으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을 온 세상 사람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악마를 누가 좋아해? 나는 악마를 보았다 그리면서 악마 다 싫으니까 버림받았잖아 아프지 그림 보면 탁 아파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허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사랑이 나와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 탁 아프고 악마가 무서운데 시원하고 사랑받는 허용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영혼의 치유 그래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작가들이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마음을 허용하고 인정하고 그림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했어 그래서 사람을 힐링시키는 거야 자기가 허용한 그 마음을 그냥 그냥 확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선명해야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고 싶은 살기를 인정하면 진짜 죽일까 그거 바보 아닌가 바보 성폭행범이 인정하면 진짜 성폭행범 바보 아닌가 그걸 너무 인정 안 해서 살인범도 되고 성폭행범 되는 거야 아무리 교도소를 져도 줄지 않는 이유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거를 허용하는 걸 가르쳐야 그걸 조절할 수 있는데 허용 못하게 하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만들어놓고 이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면 그 마음을 참다 참다 터져버리는 거야 그 마음이 올라오면 딸려가버려서 지가 무슨 짓 했는지 교도소에 있는 아기들은 나쁜 아기들이 아니야 그 에너지에 딸려간 거야 부모를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어? 어떤 아기 예전에 텔레비전에 아유 딱하드만 열등이 무능이라서 서른 넘어서까지 백수로 집에서 있으니까 맨날 텔레비 보고 있어봐 엄마가 속이 터지지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 그래서 엄마가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잔소리한 거야 아들도 엄마가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 그치? 살기가 올라와 근데 아들도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엄마니까 계속 참아서 참다 참다 계속 잔소리가 어느 날 터져서 어떻게 했어요? 칼로 찔러 죽였어 엄마를 그리고 이 애기가 칼로 찔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엄마를 죽인 거지 그 에너지에 딸려간 거야 엄마를 미워만 했다고 그게 아니야 사랑해서 사랑만 받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나 미워하는 것 같아서 죽인 거지 그리고 나서 옷을 정신 차려 보니까 엄마는 피 흘리고 쓰러져 있고 막 도망을 손에 막 피가 있고 가니까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거야 피 흘리면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기 옷에 피 묻었다고 갈아입고 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서 그 아기 옷을 입고 도망갔어 갈아입고 그리고 경찰서에 잡혔는데 이야기가 엄청 참여하겠지 그치? 엄마가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꼭 죽이고 싶은 게 아닌 거야 그 미움이 사랑해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 멋지게 살고 싶은데 잘 살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그지꼴로 사니까 개미움이 올라오는 거지 근데 막상 자기의 아들이 자기 찌르고 자기 아들이 경찰에 쫓기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찔렸지만 너 경찰에 잡히지 마라 너 피 묻었다 옷 갈아입고 가라 엄청난 사랑이지 목숨 바친 사랑인 거야 죽이고 싶은 살기는 목숨 바친 사랑을 하는 아기들이 하는 거야 죽이고 싶은 살기가 올라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마음의 원리를 그 마음만 있다고? 그 마음을 기반 어떤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쓰거든요 사랑할수록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와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만 받고 싶고 그치? 나 사랑 안 해주면 막 너무 믿고 너무 미움이 그게 달라고 하면 죽이고 싶고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그 밑에 엄청난 사랑과 살리고 싶은 마음을 보는데 아마 그 아기는 봤을 거야 엄마가 자기를 엄청 사랑한다는 걸 보고 참회했겠지 그 마음을 너무 참아 나쁘다고 교육받아서 살인자는 나쁘지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할 수 있는 건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허용을 안 해서 너무 참고 마음이랑 싸울 때 미움도 허용 안 할 때 미움만 쓰게 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허용 안 할 때 잘못하면 죽이게 되고 다치게 되고 가해자의 마음을 인정을 안 해 가해자 나쁘다고 남을 괴롭히는 거 이 세상에 남을 괴롭히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인생 자체가 사람이라는 게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살아날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봐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똥기저기 싸고 하면서 사람을 안 괴롭히고 딱 태어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자기 똥 자기가 닦고 밥 먹고 이러는 게 있어 대통령이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남을 괴롭히게 돼 있어 앵앵 울고 똥 싸서 앵앵 울고 인정 좀 해 자기가 가해자라는 걸 인정은 안 하려고 자기는 짐덩어리 열등이 아니고 자기는 완벽하고 해롱만은 어떨 때 죽이고 싶은 마음 올라오냐면 어리석을 때 무지는 어디에서 오느냐 고집이 셀 때 어떤 고집? 자기 마음 인정 안 해 나는 죽이고 싶은 마음 따위 없어요 뭐 이럴 때 한 번도 안 올라왔냐고 묻고 싶어 올라왔는데 그건 내가 아니야 이러고 또 버리지 그러고 계속 핑계돼 특히 열등이 마음 남자들 진마음 인정 안 할 때 졌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 체급이 달라 쟤가 나보다 아니 증거잖아 또 이러면 아니 쟤가 나보다 등치가 크잖아 그래서 등치 똑같은 애로 갔다 하면 또 이러지 아니 쟤는 이래서 그렇지 쟤는 장갑을 꼈어 쟤가 계속 인정 안 하려고 하면 먼트집을 못 잡아 그냥 인정하면 돼 그냥 근데 안 해 계속 고집 부려 그게 개살기지 그게 살기예요 그게 살기 그래서 진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나 사람을 괴롭히는 게 뭐 뭐 뺏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고집살기 절대로 인정 안 해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분별심 즉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마음만 내 마음이고 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거랑 정반대로 가게 돼 어떤 아기가 그러더라고 막 울면서 내가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나이 60이 먹어서 남은 건 자식밖에 없는데 걔를 보니까 엉망이더라 이거야 모든 건 잠재의식이 하는 거지 머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의 의도는 잘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하는 거야 내가 인정해 주지 않은 마음이 가장 많이 삶에서 발현돼 내가 인정해 주지 않은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잠재의식에 있다 가장 현실을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현실을 만들고 내가 절대 인정해 주지 않은 그 열등의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서 가장 크게 열등하고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보게 될 거야 잠재의식이 하는 거야 헤라 엄마가 뭐 미대를 나와서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기가 막히게 흐리게 될 거야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이제 마스터 아기들이나 여러분 중에 재능이 있는 아기들 헤라 엄마가 이제 재능 개발 프로젝트인지 할 거거든 슬슬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히게 잠재의식이 배우는 거야 여러분 학교 가서 미술 배울 때 자 나무는 이렇게 그려 다 똑같이 신발은 이렇게 그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재의식이 자기 마음을 그려요 아름다운데 머리로 다 해야 하니까 그럴 때 절대로 위대한 대가가 못 되지 춤을 출 때 자 동작을 이렇게 멋이 안 나오면 거기에 에너지가 실려야 돼 어떤 그림이든 그리든 춤이든 노래든 이런 말이든 에너지가 실려야 돼 멋이 실려야 돼 멋은 마음이야 무사의 마음 무사의 마음이 뭐예요 칼로 다 목을 확 베는 마음이야 근데 그걸 들고 칼을 들고 어? 어? 아우 무서워 아우 나 착해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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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이런 마음이면 그 마음이 지질하지 그치? 그 마음이 확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마음을 그냥 인정하고 시원시원해야 되는데 답답하지 굉장히 갇혀있지 마음이 마음일 뿐인 걸 갖다가 진짜 뭐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삶에서 그 마음을 못 쓰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시원시원하게 못하는 거야 밀어붙여서 확 해야 될 일도 답답해요 우물쭈물하고 계속 그게 문제인 거야 즐기고 싶은 자기 마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마음이 두려운 거야 그치? 인정 못하는 그게 누구야 두려워서 인정 못하는 난 그 놈이 바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야 그 애고가 근데 절대 자기는 두려워하니까 난 아니라고 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을 쓰는 사람을 보면 수치가 올라오면서 저 놈을 죽이고 싶어 똑같이 그 마음을 보면서 수치스럽다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뭐야 그 놈이 바로 죽이고 싶은 놈인데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행인 하나를 인질로 붙잡고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했어 경찰이랑 대치했어 경찰이랑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지마 오지마 죽일 거야 하니까 아무도 못 가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때 버스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미국의 어떤 여자 승객이 내리더니 이 사람한테 가서 가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네 살인자가 칼 주세요 하니까 칼을 그냥 줬어 어떻게 했냐고 아니 버스에서 보니까 저 남자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칼을 들이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려고 내려서 그걸 알려줬다 저 그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 모습이 뭐야 죽이고 싶은 마음을 보면서 두려움이 올라오거나 대부분 아니면 살기가 올라와 저 나쁜 새끼 죽여야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면 이 사람이 위협을 느껴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하거나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오지마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미국 아줌마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그냥 인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도 아무런 마음이 없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야 애기처럼 내려서 그냥 가서 가니까 가만히 있고 달라고 하니까 그냥 순수히 줬대요 나중에 물었대 너 왜 그 아줌마한테 칼을 줬으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달래서 줬어 이랬대 이게 마음인 거야 인정 허용한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보고 심하게 분별심 올라오고 마음 올라오고 그게 주범인 거지 마음이 문제가 아닌 거야 어떤 마음이든 악마의 마음이든 뺏고 싶은 마음이든 죽이고 싶은 마음이든 더러운 마음이든 수치스러운 마음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마음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인정 못하고 수치 주고 그 마음을 두렵다고 그러고 그 마음을 버리고 막 미워하고 이게 문제인 거야 마음에 대한 분별심 그게 관념 애고 그걸 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걸 버릴 때 마음을 선명하게 쓴다고 예전 같으면 이 공부하신 아기들 알 거예요 남편 앞에서 이렇게 부부관계 할 때도 막 수치스러워 창녀 마음이야 섹스하고 싶은 마음 창녀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보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괜찮아 우물쭈물 인정을 못해 근데 공부돼서 그 마음을 선명하게 인정하면 어때요 막 야한 속옷 입고 막 여보 하고 꼬시고 막 그 마음을 즐기게 되고 상대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자기가 자기 인정하지 못한 자기 마음은 수치 덩어리고 두려움 덩어리인데 그걸 갖다 남한테 주면 누가 좋아해 여러분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 공부가 되면 어때요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해 그걸 날마다 강의했어요 제가 10년 이상을 그러니까 견성위원 여러분은 인지해야 되거든 근데 인지하는 거랑 인정이랑은 다른 거야 그래서 요번에도 힐링 세션 했다 보니까 죽이고 싶은 살기는 하나도 허용을 안 했네 그건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허용 못하면 도인이 안 돼 그걸 딱 써줘야지 그 살기를 자식을 훈육할 때도 필요한 거야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육아 프로그램에서 애가 엄마를 발로 차고 막 엄마 핸드폰을 다 때려부시면서 비자사랑 하고 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조금 꼬맹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애가 막 변비가 너무 심해서 밀가루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의사가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밥 먹고 하라는데 달래도 안 들어 그럼 어때요 혼내줘야 되지 말로 안 되는 아기들은 어때요 그 살기를 써야 되는 거지 엄마 눈 봐 이게 어디서 안 돼 딱 끊어줘야 돼 무섭게 해줘서 딱 포기를 시켜야 되는데 죽이고 싶은 살기를 쓰면 상대가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다치지 않고 제업할 수가 있어 확 써줘서 그 아기가 엄마가 무서워 왜 그만두는데 안 무서워 왜 엄마가 더 개두려움이거든 죽이고 싶은 살기 보는 두려움이 있더라고 엄마가 엄마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엄마가 다 치킨집을 해서 다 나가고 자기는 오빠랑 둘이 있었는데 오빠가 칼까지 들었대요 자기 때리고 그러니까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공포가 있지 그리고 그 두려운 공포는 뭐예요 죽이고 싶은 오빠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이 너무 두려웠던 그 마음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 살기를 쓸 수가 없어 그걸 인정을 못해 죽이고 싶은 살기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달려드는데 못 쓰는 거야 무슨 프로그램을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 마음을 자기가 허용하고 딱 써줘야 되는 거지 엄마가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큰 사랑이 나와 죽이고 싶은 살기를 딱 쓸 수 있어야 그 밑에 살리고 싶은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 마음을 쓸 수 있을 때 나도 내가 나를 죽이면서 목숨 바쳐서 누굴 구하고 나라도 구할 결기가 나오지 겁쟁이가 무슨 남을 구하고 그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도희는 반드시 그 살기를 인정해야 그 밑에 엄청난 사랑이 나와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픔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아픔에 비례한다고 그래서 그냥 가벼운 사랑 가벼운 사랑은 여러분 관공서에 전화만 해봐 사랑합니다 고백이님 하잖아 그거 진짜 사랑한다고 믿어줘 언어가 사랑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아픔을 많이 느낄 때 그게 사랑인 거야 뼈아픈 아픔과 힘들면 인정하고 여러분을 위해 뭘 할 때 부모나 누군가가 그 아픔이 사랑인 거야 죽이고 싶은 살기를 받아들이는 아픔을 이겨낼 때 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멋짐이 나오는 거야 무사들의 눈을 보세요 카리스마하고 멋있지 몸뚱아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자꾸 무사하면 여러분은 자꾸 육체에 너무 메어서 몸뚱아리 힘 센 거 몸뚱아리 힘 센 사람이 제일 위에 호랑이가 인간을 다스려야지 저거 콧불 쏘라 그렇잖아 왜 인간이 그들 위에 있어 동물이 멸종위기에 있고 몸뚱아리의 힘이 가장 낮은 육체 동물성의 애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그 위에 마음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 마음 에너지의 힘이 진짜인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UFC 하는 우리 수행자 한 명 왔는데 헤라 엄마 몸 얼마나 조그매 40kg 초반이고 그 아기는 거의 80kg 막 이러는데 눈을 딱 보는데 지도 이제 이상한 거야 등치가 크니까 헤라 엄마가 두려움에 떨고 자기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가 두려워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와 마음이 헤라 엄마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막 겁을 줘 죽일 거야 하는데 개두려움만 올라와 개두려움이 죽일 거야 뭐가 무서워 마음 에너지가 진짜인 거죠 그 에너지가 기야 기 그 기로 모든 걸 하는 거야 그게 더 육체의 동물성 그런 육체적인 힘 훨씬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동물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 기운을 쓰면서 그 기운으로 그 마음 에너지를 인정한 그 살기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돈도 벌고 돈도 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있지 그걸 쉭 근데 자기 뺏는 마음을 인정 못했어 수치 주고 그럼 그 기운을 못 써 그러니까 호주머니 돈을 탈탈 못 털어 그러니까 거지를 착하게 사는데 거지를 살아야 돼 뭔지 알아요? 죽이고 싶은 살기를 인정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보로 살다 약자로 살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에 유명한 말 있죠 천국은 침로하는 자의 것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뺏어야 된다는 얘기 뺏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도 거침없이 인정을 해야 그 에너지를 운용할 수 있어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 못하면 살리고 싶은 마음도 인정 못하고 그게 만물의 기본이야 생멸이 이 우주의 근본 원리잖아 나타났다 사라지고 죽고 살고가 기본 원리인데 마음의 기본이 죽이고 살리는 거야 그걸 기본적으로 인정 안 한 아기는 그 기운을 쓸 수가 없어 그 기운으로 돈도 벌고 춤도 추고 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다 하는데 멋지게 못하는 거지 강자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자는 남하고 경쟁하는 강자가 아니야 그거는 애고지 강자가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나와의 싸움은 뭐예요? 마음 마음을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인정 못하고 수치 주고 미워하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인정하고 허용하는데 그걸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 마음한테 먹혀버리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 돼 그 살기로 툭 들어가야 되는데 견성위원도 고개에 잘 안 들어가는 아기들이 있어요 못 들어가는 아기들 너무 무서워 어디 사기사기 올라오는 기가 그래서 해롱만 1, 2세션 할 때 눈을 보고 제가 이렇게 훅 치고 들어가면 그 훅 올라와요 그때 계속 풀어내게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계속 풀어내는 거야 그게 다 인정이 되면 사실 보세요 육식동물은 죽이고 싶은 살기로 살아요 맞잖아 호랑이는 닥치는 대로 잡아먹잖아 토끼는 그거 살기가 없어 그냥 풀만 뜯어먹어 그치? 그러니까 토끼 보면 안 무섭지 여러분이 토끼 모양 때문에 안 무섭고 호랑이 그게 아니야 나오는 기운 때문에 무서운 거야 호랑이는 이렇게 잡아먹는 기운이잖아 그치? 코끼리 무서워? 등치 그렇게 크고 코끼리가 호랑이 이렇게 감아서 확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 그 정도 힘이 쎈는데도 안 무서운 게 기운 자체가 초식이거든 살기가 없거든 인간은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어 안 해 그래서 되게 평화주의자도 있지만 평화주의자는 반드시 자기 살기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한 사람이 진짜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야 두려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 두려워서 평화주의자는 진짜가 아니야 약자인 거지 그냥 그 죽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쓸 땐 써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인간이 하는 운동 경기 중에 어때요 그냥 그냥 달리기 한다거나 그냥 수영 와서 경쟁한다든가 그냥 막 평화로운 운동도 있지만 격투기 같은 건 어때요 그건 육식동물의 운동이야 육식동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운동 그렇지 않아? 그리고 만화에 나오는 검객 다 육식동물이죠 육식동물을 뛰어넘은 도인이 돼야 검객을 하는 거야 마음 없이 목을 뵐 수 있는 거지 육식동물처럼 그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 살기를 뛰어넘은 완전히 그 마음이 비워져서 그냥 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검객이지 그래서 멋있는 거야 검객이 카리스마가 나오고 그게 다 인간 속에 있어 그걸 다 허용하고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쓸 때 써야 돼 여러분 생각해 봐 누가 길을 가는데 어떤 행위를 막 괴롭혀 근데 두려워서 그냥 갔어 인간답지 않은 거야 딱 살기를 올려야 돼 육식동물의 살기를 가서 딱 제압해야지 하지마 이렇게 그거는 몸통알이 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대는 이유 없이 두려움이 올라오지 에너지를 딱 쓰면 그게 도인인 거야 그 진짜 도인이 돼서 그 마음 에너지를 막 쓰고 살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게 죽이고 싶은 살기예요 죽어야 사는 거야 죽여야 다시 살아나지 애고가 죽어야 본래로 깨어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그게 뭐냐면 그 에너지를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니다 인정했을 때는 그게 정말 크게 쓰여지는 마음인데 여러분 인정 안 하면 그 마음에 딸려다니고 그 마음에 괴롭힘당하고 원치 않는데 그 마음 쓰면서 사람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그냥 죽이고 싶은 살기 인정 안 하는 아기는 그 살기로 남 괴롭히는데 다 쓰고 있어 그리고 머리로는 착각해 자기 착한 줄 알아 온몸에서는 그 살기가 다 뿜어져 나오는데 그래서 절대로 머리로 애쓰려고 좀 하지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도사견이 으아 하는 도사견이 여러분한테 와서 꼬리를 흔들면 귀여워 한 개 없지 존재가 애완견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애완견 무서워 안 무섭지 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도사견이 아무리 애교 떨으려고 해봤자 도사견이 무슨 귀엽겠어 도사견은 도사견으로 살아야 돼 애완견으로 애완견으로 살고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려면 자기의 동물성의 애고도 자기의 약자 겁쟁의 애고도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럼 자기 색깔대로 살아요 출식동물인 토끼처럼 귀엽게 살 수도 있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호랑이처럼 살 수도 있고 그게 자기 원형이에요 자기 마음을 어떤 게 자기 원형이냐 그 마음을 쓸 때 제일 행복해 그 마음이 좋아 시원해 그럴 때 내가 이 마음을 쓰고 사는 게 원형이구나 할 수 있지 그 마음을 쓰고 살 때 신나는 거야 그걸 못 쓰고 사니까 다 괴로운 거야 돈 못 벌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혜롱마가 늘 얘기하죠 혜롱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 멋지지 않은 모습 안 멋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아 막 참으면서 자기 마음 인정 안 해 고집부려 분별심에 갇혀 있어 수치해고가 이럴 때 안 이뻐요 하나도 그런데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인정해 그게 뭐 어떤 마음이든 확실하게 인정하면 아름답죠 천사만 아름다운 줄 알아? 천사가 있다면 악마가 있는 건데 악마 그린 작가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기들 중에 예술성이 강한 아기들이 요새 내가 그림 그리니까 아주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괴물 악마만 그린 사람을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막 진짜 괴기스럽기가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소더비 경매 간다고 그랬더니 소더비 경매에서 최고가에 낙찰됐대 그림 한 점에 한 점에 2천 몇 억이래 그림 한 점에 그 사람께 그런데 진짜 괴기스럽기가 아주 흉측해요 그런데 그 아기의 마음이 그런 거지 그 아기의 마음이 뭐 어렸을 때 동성애자였는데 아버지가 동성애자라고 막 때렸대요 그랬는데도 그걸 꺾지 않고 보통은 수치스럽다고 감추고 하는데 그걸 꺾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동성애자인 자기를 때리는 그 하인들이나 누구랑 막 또 섹스도 하고 막 자기부터 막 더 기괴스럽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얼굴을 보여주더니 보니까 진짜 기괴스럽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런데 그 기괴스러운 마음을 인정하고 그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허용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사는 건지 그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아주 불쾌하고 진짜 구토가 나올 것 같은 그림인데도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은 선명할 때 그게 예술이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이 예술 작품을 보고 이 노래를 듣고 아무 느낌이 없어 어떤 강렬한 느낌이 없어 이럴 때는 아무것도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착하게 산답시고 자기 하나도 자기 표현을 인정 안 하고 다 참아 착한 척하고 아무 맹탕인 거야 괴롭기만 해 그게 살기인 거예요 진정한 살기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그냥 시원하게 사세요 그냥 나는 나요 어떤 아기가 지난번에 상담을 했어 남자 아기가 뭐냐면 고민이 있대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자기 부인이 터프하대요 이 남자분은 좀 자상해 그래서 우리 애기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하는데 엄마는 그러니까 남편은 초식동물 엄마는 육식동물인 거지 말하자면 사랑하다는 표현도 잘 안 하고 거칠게 표현한대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표현을 자기 보고도 막 뭔가 이렇게 싸울 듯이 거칠게 표현한대요 속은 따뜻한데 그래서 아기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그래서 호랑이는 원래 자기 자식한테 사랑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아기 예쁘다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잖아 괜찮아 그게 당신 부인의 표현 방식이다 당신 부인 마음에 든다 멋지다 나랑 친구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랬지 선명하게 착한 척하고 예쁜 척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장인어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아주 거칠고 똑같은 부인이랑 그렇지 오랑이가 새끼라면 오랑이지 그 마음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그걸 인정하고 쓰는지 수치주면서 쓰는지는 모르겠어 이 공부하게 되면 인정하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의 파동에서 자기 마음을 나는 왜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포악한 여자지 하면서 자기를 막 수치주고 쓰면 아주 거칠고 포악한 옆엔네 파동이 나와요 아줌마 파동 하지만 그거를 이 공부를 통해서 딱 인정해 그래 나 그런 여자야 포악한 옆엔네야 딱 인정하면 있잖아 멋짐이 나와 멋져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야 그게 행복해 그리고 그 마음 쓸 때 옛날에는 수치스럽다며 그래서 부인도 한번 마음 공부 한번 하라고 근데 부인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솔직한 여자다 진실한 여자다니까 어우 너무 진실해서 탈이죠 좀 이렇게 감추고 좀 이렇게 상냥한 척 해야 되는데 너무 진실하대 너무 진실한 아기가 되기를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가시그룹 감추고 감추고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선명해야 되지 더 칠하고 더 칠하고 더 칠하고 포장하고 포장하고 나중에 뭐가 되겠어 이게 뭐 뭔지도 몰라 이게 도대체 정체성이 몰라 그러지 마세요 꼬질꼬질해 여러분 선명하게 자기 마음 인정할 거 그걸 인정 안 해서 나중에 그렇게 괴로워지고 삶이 엉망이 되고 자기 표현도 못하는 찌질이로 살고 심지어는 막 범죄자도 되고 거기에 딸려가서 그 에너지에 허용하고 인정하고 특히 죽이고 싶은 살기에 대해서 먼저 허용해야 돼 그걸 허용을 안 하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다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끝내는 나를 계속 죽이고 싶어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대로 다 죽이고 싶을 거지 여러분이 제일 허용하는 게 죽이고 싶은 살기를 허용하는 게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죽이는 건 한 칼에 온 세상 죽이는 거 나 죽으면 세상도 사라지지 그치? 밖에 있는 사람 죽이는 건 그 사람 하나만 없애지만 나 죽이는 건 온 세상을 없애는 거야 제일 무서운 살기야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 얼굴이 범죄형으로 바뀐다 범죄형이 되고 싶은 아기는 자기를 계속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아주 반질반질 차돌맹이처럼 고집 덩어리가 되면서 반질반질해지면서 눈이 지켜 올라가면서 범죄자로 바뀐다 마음 작용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어떤 마음을 쓰고 살았느냐가 그 사람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40, 50대 여자분들 모임하고 이랬을 때 이렇게 보면 정말 눈에 살기 안 돈 아주머니들이 참 드물어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어요 시댁 식구나 남편이나 다 참고 살아서 허용을 안 하니까 그게 갇혀버려 몸에 허용 안 하니까 그래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교류라는 것도 있지 남편과 부인이 나중에 얼굴이 닮아지는 건 마음이 비슷해져 같은 마음 죽이고 싶은 살기 있는 사람 옆에 계속 가 있으면 같은 그 마음이 공명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떤 마음이든 허용해야 하는 게 편하고 축적이 안 돼 시원하고 그래서 해라 엄마의 얼굴을 보면 고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애기 같았다가 그치? 무서울 때 엄청 무서웠다가 섹시했다가 귀여웠다가 막 변하잖아 그 마음 쓸 때마다 이렇게 변해야 돼 투명한 물과 같아야 돼 빨간 물값도 하면 빨갛게 되고 파란 물값도 하면 파랗게 되고 하얀 도화지 같아서 빨간색 칠하면 선명해야 돼 근데 여러분 시커매 막 온갖 아무리 색깔이 안 나와 뭔지를 모르겠어 재미가 없지 매력도 없고 이해돼요 그 마음을 갇혀있으면 여러분 모습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얼굴도 그거 알지 심술구저 보이는 사람 미움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고 맨날 삐죽거려서 이러면 심술구저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잘 삐지는 아기들 있죠 그러면 어른이 돼도 어때요 인상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 곤란아기 인상 너무나 외롭게 사는 아기 외로움이 뚝뚝 떨어져 불쌍함이 뚝뚝 떨어지는 아기는 늘 불쌍한 마음만 올라오면 그거를 허용 안 하고 살아나기 수치주고 살아나기 허용 안 한 마음은 여러분 몸에 값쳐서 그 마음이 그냥 온통 얼굴이 집에 그거를 모르네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을 가둬놓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 마음이잖아 그래서 변하는 거야 얼굴이 그 마음으로 그걸로 이렇게 허용해야 이렇게 쭉 나가 에너지가 돌아야 에너지가 돌면 어떻게 돼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꺼내쓰 꼭 꺼놨어야 될 때는 딱 꺼내쓰지만 그 마음에 갇혀있지 않은 거야 갇혀있는 거 뭐야 늘 올라와 늘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자동으로 센서로 죽이고 싶어 그냥 남한테는 남한테도 죽이고 싶은 마음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참아 저장을 해 아주 그냥 자기도 그 마음 올라오면 인정 안 하고 저장을 해 그럼 뭐 여러 모습이 변하는 거야 여러분이 점점 투명해져야 돼 어떤 마음도 인정해서 투명한 물이나 하얀 도화지 같이 돼서 어떤 마음을 쓸 때 훅 쓰고 또 훅 버려지지 해럭만은 쓰고 바로 버려요 그걸 집착하지 않아 여러분은 또 한 번 쓰고 그래 이 마음으로 사랑 한 번 받으면 죽어도 못나 귀여운 척하다 사랑 받으면 늘 귀여운 척만 하고 그치 공부 한 번 열심히 해서 상 받으면 그 다음에 공부밖에 모르고 여러분은 개집착이야 나머지는 막 다 미워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계속 갇히는 거예요 갇히면 안 되지 마음을 인정해서 허용해서 나라고 인정할 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거리가 생겨 허용이 돼요 제 말 이해되죠 잘 버립니다 잘 그걸 버린다는 건 인정한다는 그 나를 아니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할 때 여러분은 천사하고 싶어 악마하고 싶어 나만 그런가 보다 나는 악마하고 싶은데 캐릭터가 멋있잖아 천사는 아무나 할 수 뭐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그냥 좀 웬만큼 되는데 악마 연기는 아무나 안 될걸 그치 악마할 때 그 마음을 선명하게 써주면 천사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없는 상태라야 가능한 거지 하지만 이제 꾸면서 연기하려고 주면 여러분이 다 천사로 살고 싶어 하잖아 모든 애고들은 그치 그래서 어쩌다 악마 한번 출연하면 유명한 대스타가 되거나 아니면 천하의 몹쓸 인간이 돼서 매장당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마음은 나쁜 게 없다는 거 그걸 허용하지 않아서 그런 범죄도 생기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본시 나쁜 사람은 없는 거야 마음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나쁜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없잖아 그 마음에 딸려가는 거야 나쁘다고 하면서 그걸 분별하면서 인정 안 해줘서 진짜 그 에너지에 딸려다니면서 그렇게 가해자 인정 안 해서 가해자 되고 열등이 인정 안 해서 열등이 되고 살인마 인정 안 해서 살인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열어줘 inclusive Cre照 rhyкую